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 그대로 지옥에서 살아남은 두 남매 데리고 왔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연, 여러분 원본을 찾아가 보시면 알겠지만 24년 6월에 올라온 거예요. 한 두 달 된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편집을 하다 보니까 한 두세 군데에서 이거 왠지 익숙한데 이런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몇 년 전에 누군가 올린 글을 도용해서 한 번 더 올린 건가 하는 마음에 즉 저도 옛날에 한 번 다룬 건가 싶어서 구글이랑 제 채널을 정말 샅샅이 몇 시간 동안 찾아 헤맸거든요. 근데 찾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뭔가 익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혹시라도 제가 옛날에 한 번 다룬 거라면 부디 고인은 아니니까 그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익숙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튼 일단 보죠. 제목 지옥에서 방관만 했던 엄마가 이제는 나도 좀 살고 싶다 이러면서 본인 이혼하는 거 도와달라는데요. 됐으니까 그냥 거기서 죽어라 했어요. 원지 친정엄마 이혼하는 거 도와주기 싫어요. 제목 그대로 엄마가 이혼하겠다며 도와달라는데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라는 사람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던 우리 남매를 너희를 위해 그런 거다 이런 미친 핑계로 그냥 방관만 했던 사람이거든요.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기억도 잘 안 날 만큼 어린 시절이었죠. 그때부터 저랑 오빠는 진짜 아빠한테 죽도록 맞으며 살았습니다. 맨날 술에 취해서 새벽 2시, 3시 그런 늦은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이것들이 어? 가정이 들어오는데 자빠져 자고 있네? 이러면서 자고 있던 오빠랑 저 엄마를 발로 차서 깨웠고요. 엄마한테는 새끼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며 때리고 또 자식인 저희는 아빠한테 건방지다는 이유로 맞았습니다. 왜 자고 있냐 이거죠. 특히 심했던 날은 이런 새벽 머르체를 잡고 끌고 나가서 온 골목길을 끌려다녀야 했고요. 뭐 해장라면 끌어오려고 했는데 학교 때문에 못해요 했다가 맞았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네가 꼴에 공부해가지고 뭐해? 이러면서 때리고 또 반대로 공부를 안 하면 안 한다고 때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슨이가 쓴 내용이 너무 좀 심해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순화를 해서 편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니까 이거 왠지 검열에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편집을 해요 그냥 그냥 살짝 설명만 드립니다. 동생이 너무 맞으니까 오빠가 그거 보호한다고 아빠한테 대들다가 더 맞고 기절해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깜짝 놀라 비명 지르고 온 골목 동네를 뛰어다니며 엉엉 울면서 여러분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이랬던 적도 있어요. 그때 저는 초등학생 오빠도 고작 중학생이었습니다. 경찰도 몇 번이나 부르고 그러면서 엄마한테도 그랬어요. 매일 엄마 제발 이혼해 이렇게 엉엉 울면서 비롯을 받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가족끼리 경찰에 신고하는 거 아니다.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참고 사는데 너희들이 이러냐. 너희들 아빠 없는 것들 소리 들으면 어쩌려고 그러냐. 이런 말만 했었고 게다가 아무리 신고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게 지금은 당신은 지금과 좀 달라서 아동학대 이런 인식이 좀 약했어요. 거기다 거기가 시골이라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엄마 반응이죠. 막상 경찰이 출동을 해도 엄마가 먼저 그냥 돌려보냈어요. 아이고 애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남편이 좀 그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찰들도 어쩔 도리가 없고 점점 이게 쌓이다 보니까 신드렁해지는 거예요. 아이고 또 이 집이네 이런 느낌. 결국 남은 사람은 오빠와 저 이렇게 두 남매뿐이었고 정말 몇 번이나 그랬어요.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오빠랑 이대로 차에 치워버리면 다 끝나는 걸까. 이 육교에서 뛰어내리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걸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그리고 안 아프게 죽을 수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저희 둘 다 천성이 워낙에 겁이 많아서 시도는 못하고 그냥 부둥켜 안고 울기만 했어요. 근데 이렇듯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또 의지가 돼서 그런지 어찌어찌 둘 다 살아남아 성인이 됐고 또 결혼도 했어요. 지원이요. 당연히 없었고요. 어떻게든 집에서 나오고 싶어 별로 좋지 못한 형편으로 일찍 결혼했지만 그래도요. 집에서 살 때보다 훨씬 백배, 천배, 만 배의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가 이혼이 하고 싶으미 너희들이 좀 도와줘요 이러고 있네요. 요즘은 늙어서 하는 이혼도 흠이 아니라고 하더라. 너희들 다 키우고 시집장가 보냈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했다. 엄마도 이제 너희 아빠한테 더 이상 맞고 살고 싶지가 않다. 이러는데 그래도 천륜이고 이러면 안 되는 거겠지만 저도 오빠도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이 더 크더라고요. 아빠는 여전히 주정병이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며 욕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결혼할 즈음에 큰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그 후유증 때문에 예전처럼 폭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게다가 늘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 재활 같은 걸 제대로 받았을 리도 없고 특히 어깨랑 허리에 철심을 박았어야 할 만큼 큰 사고였던 터라 일도 당연히 은퇴를 했죠. 그렇게 사고 보상금이랑 연금이랑 또 그리고 엄마가 간간히 부업하는 거랑 또 오빠가 주는 돈 이걸 가지고 먹고 사는데 엄마한테는 경제권이 없습니다. 나이 때문인지 인터넷 같은 것도 거의 못하고요. 학력도 되게 짧아서 소송 같은 걸 아예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워해요.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른다. 너희들이 해줘. 이래요. 이렇게 오빠가 제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엄마는 변호사를 쓴다든지 이혼 소송을 건다든지 그런 걸 못하는 거죠. 게다가 따로 모아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억지로 소송을 하게 되면 그럼 저희 남매가 나가서 증언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다 따로 모아둔 재산이랑 이런 것도 없고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면 지금 사는 집 전세보증금 있잖아요. 재산 분할이 되는 만큼만 받아와서 오빠한테 불려줄 테니까 나 이혼하고 나오면 이 돈 넣어줄게 너희 집에 들어가 같이 살자 이런 말을 했어요. 저희 집은 아이도 있고 투룸빌라라 방이 없거든요. 그나마 30평 아파트에 딩크인 오빠가 만만했던 거겠죠. 그랬는데 오빠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고함을 팍 지르는 거예요. 아니 엄마 미쳤어? 그게 지금 우리한테 할 소리야? 우리가 이혼해달라고 빌대는 주고도 안 하더니 이제 자식 새끼들 좀 살만해지려니까 거기에 기생을 해보겠다 이거야 지금? 어? 이러더니 잠깐 뜸을 들인 후 정말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자식을 안 낳는 줄 알아? 어? 아무리 미워도 진심으로 죽이고 싶어도 핏줄은 핏줄이라고 혹여나 내가 저 미친 인간 닮을까봐 그게 싫어서 그런 거예요. 어? 내 손으로 내 새끼 죽일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런 거라고. 알았어? 못 낳는 게 아니라 안 낳는 거라고. 그리고 그런 짐승한테 그냥 던져놓기만 했던 사람이 대체 무슨 낯으로 여길 오겠다는 거야? 어? 내가 그래도 이렇게 돈 챙겨주고 하니까 설마 그때 그 일들을 이젠 다 잊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웃기지마. 그냥 똑같은 인간 안 되려고 발악하는 거라고. 또 엄마가 우리를 도대체 언제 키우고 시집장가를 보내줬는데 어? 우리 스스로 살아남은 거고 우리 스스로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이마저도 끊기기 싫으면 개소리하지마. 그렇게 이혼이 하고 싶으면 엄마가 알아서 하든가 그것도 못하겠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버리라고. 오빠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 보고 엄마는 당연히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요. 사실 저도 그래요. 많이 놀랐어요. 오빠가 이런 말을 하다니 진짜 충격인데 그런데 솔직히 제 마음만큼은 별 다를 바가 없거든요. 비록 이때 오빠처럼 입 밖으로 꺼내진 못했지만 엄마 벌받은 거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 말이요 마음속으로 정말 몇 번이고 외쳤어요. 고작 초등학생 중학생이 매일매일 죽고 싶다고 이혼 좀 하라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빌다가 또 맞고 한 개울 밤 피 질질 흘리며 잠옷 티셔츠 한 장 걸치고 맨발로 집집마다 뛰어다니며 살려달라 애혼했을 때도 그때도 안 하던 이혼을 이제 와가지고 하고 싶다니 정말 기가 차고 원통하고 억울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그런 이유가 있다 해도 이렇게 하면 저희가 나쁜 거겠죠. 어쨌든 엄마 나름 자식들을 생각해서 그 지옥을 참고 견뎠을 텐데 자식 된 도리로 이제라도 좀 잘 생각했다 이러면서 당장 발벗고 도와주는 게 맞는 거라는 걸 알아요. 머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도저히 안됩니다. 이제는 이게 고민인 건지 푸념인 건지 구분도 안되는데요. 누군가 이런 차한테 따끔한 혼내주길 그런 걸 바라면서 마무리해요. 댓글 1번 이봐요 쓴이 왜 이래요? 제발 정신 차려요. 지금 오빠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단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오빠마저 읽고 싶은 게 아니라면 그러지 마요. 저런 거 버려도 됩니다. 감히 그 누구도 쓴이 남이한테 뭐라 못해요? 2번 제발 정신 차리고 이제 그만 심파극에서 빠져나오세요. 심파극이죠. 아빠는 쓰레기고 엄마는 나쁜 년입니다. 저 두 인간은요. 인생 막장으로 살면서 자기 자식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고 특히 엄마가 더 나쁜 건 그냥 자기 인생만 조지면 되는 건데 자식들한테 니들 때문에 내가 참는 거다 이런 미친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세뇌시키고 거지같은 죄책함까지 덮어씌우면서 지옥에 처박은 그런 인간이라고 때린 아빠보다 방관한 엄마가 더 나빠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만을 나쁜 놈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자신은 불행한 피해자 희생양으로 정의해가며 옆에 딱 달라붙어서 등골만 쪽쪽 빨아먹다가 지금 봐봐 이제 자식들 등골이 더 먹을만하니까 헌 등골 버리고 새 등골에 들러붙겠다는 건데 이게 안 보여요? 절대 불쌍한 인간은 아니고 그냥 불쌍한 척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흡혈귀일 뿐입니다. 아니 오빠는 이걸 정확하게 보고 있는데 니믄 왜 그러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어쩌고저쩌고 이러다 보면요 지금 가지고 있는 니 가정도 파괴됩니다. 무조건 망한다고요. 저도 이런 부모랑 연 끊었고 5년도 더 지났는데 억지로 찾아오잖아요. 그냥 바로 경찰 불러요. 주변에서 폐류나 소리까지 들어가면 냉정하게 잘랐다 이겁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끊는 거 말고는 그 어떤 답도 없어요. 지금 있는 그 가정도 깨고 싶은 게 아니면 오빠 따라 정신 차리세요. 3번 말은 똑바로 해야지. 쓴이 엄마는 자식들을 생각해서 참고 살았던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이혼을 못한 겁니다. 지금은 자식들이 다 컸고 이제 거기 기대 살 수 있으니까 이혼하겠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이혼을 도와주면 엄마 노후는 너랑 오빠 뿐입니다. 남편 연금 따위는 그냥 없는 거죠. 4번 아니 자식들이 당장 맞아 죽게 생겼는데 그 자식들을 위해 억지로 버티며 살았다고? 이거 너무 모순 아닙니까? 그냥 당신 홀로 사기를 할 수 없으니까 못한 거죠. 제가 님 오빠라도 똑같이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더 독하게 했을까? 자식들이 결혼도 하고 이제 좀 숨 좀 쉴만 하니까 거기 도움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이제 와가지고 이런 소리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나사빠진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어? 오빠 동생 맞아요? 물론 옛날 그 시절 어머니들 본인 자식들한테 이혼 가정 만들어주기 싫어서 억지로 버티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아니 많았죠. 특히 당시 사회적 분위기도 그래 이혼녀로 혼자 아이들 키우면서 살 자신도 없고 또 경제적인 독립도 자신이 없어서 망설이는 경우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도 이건 아니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데리고 나왔어야지. 미친 거 아냐? 5번 엄마 이혼 하는 거 도와주잖아. 그럼 그때부터는 쓴이와 오빠한테 각계 전투로 들러붙어서 각자 등골 뽑아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책임질 자신이 있으면 그때 이혼 시키던가. 6번 아니 쓴이 엄마 진짜 이상하다. 이혼을 할 거면 본인 스스로 하던가. 뭘 도와달라는 거야. 그리고 할 거면 진작에 했어야지. 왜 이제 와가지고. 뻔 한데? 7번 그래도 내가 쓴이라면 이혼 당시 배운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정말 어쩔 수 없이 택한 걸 수도 있는 건데 거기다 아빠는 몰라도 엄마와의 추억은 있을 거 아니냐고. 그냥 엄마 밥숟가락 하나 더 놓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가? 어? 디딜글 추억? 무슨 추억? 학대 신고 학대 신고 받고 온 경찰한테 애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일단 추억을 말하는 거냐 지금? 역경우니까 걔 헛소리 좀 하지마. 이건 그냥 공범이라고 공범. 2번 장난하냐? 애미도 똑같은 아동학대 가해자인데 데려오긴 뭘 데려와? 아 이게 뭔 개 거지같은 소리야. 어? 질 아니라고 주둥이 함부로 터내. 아! 8번 아니 그래 뭐 이혼하는 거 도와달라 이 소리까지는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자식집에서 살겠다고 사고회로 무슨 일인가? 끌 끌 끌 끌 끌 끌. 제가 언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되게 오래전에 오빠랑 여동생 두 남매가 이런 가정 환경에서 고통받다가 탈출한 이야기가 기억이 나거든요. 드문드문 부분적으로 아니면 이런 일이 그만큼 많다는 건지 제가 착각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래 일단 뭐 아빠라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니까 일단 빼놓고 엄마도 그래요. 사죄를 해야지 미안하다고 그때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능력이 없었다 내가 큰 죄를 지었다 사죄를 해야지 그게 순서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거지같은 일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랬다 하더라도 사죄를 해야지 어떻게 이혼시키고 데려가달라는 소리 그거는 맨 나중에 하는 거야 원래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아니 어른들 일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순서를 모르는 걸까요 알파벳도 ABC 순서가 있는데 왜 인생에 살아가면서 순서를 몰라 참 한장하겠다 아무튼 그래요 혹시라도 제가 착각한 거면 여러분 말씀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